아이고, 또러들 갑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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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 좀 어디라고? 내가 잔뜩해야 하는데! 이거 어디 갔지? 빨리 잡아라! 대체 방울병이 왜 쫓아온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여자가 납치당하는데 안 쫓아가는 남자도 이상한 남자지! 얼굴로 먹고 사는 방울병인데 여기 상처 났다! 어떡해? 조폭은 괜찮아? 입에 재갈 물렸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걱정해준 날...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건데? 난 괜찮은데? 야! 방울병! 아... 진짜야? 미안... 아니야, 뻥이야! 아... 진짜...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잘 지키라고 했잖아! 빨리 현장 정리하고 니들도 얼른 철수해! 내가 연락할 때까지 잠수다, 알았어? 뭐야? 제이 캐피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상한 점이 없다고? 통상적인 주식 매입였단 말이지! 알았어! 무슨 일이에요? 회사일이지 뭐! 당신은 골치 아프게 알 필요 없어요! 어머! 나 서운해지려고 하네! 나 그래도 대국그룹 복지재단 이사장이고 대국제가 이산데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쁜 만화님께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잡수시면 돼요! 당신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아유, 알았어요!